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출연기관인 영화의 전당과 부산경제진흥원이 복무관리를 엉터리로 해오다 감사의 무더기로 접발됐습니다. 두 기관에서 신분상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것만 200건이 넘습니다. 첫 소식,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산영화의 전당. 직원들의 엉터리 복무관리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직원 21명의 휴가 집행 현황을 봤더니 정해진 기준보다 휴가를 적게 주거나 과다하게 주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출장비는 줄줄 세다시피 했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비를 지급했고 출장에서 조기 복귀해놓고 출장비는 원래대로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다 지출된 출장비 2,200만 원입니다. 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가 하면 겸직 시간에 초과수당도 챙겼습니다. 이렇게 230만 원의 수당이 부적절하게 집행됐고, 가족수당 260만 원도 부당하게 지급됐습니다. 공정한 대관 사용을 위해 있어야 할 정기대관 심의위원회는 4년간 한 번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심의도 하기 전에 심의 의견을 미리 작성해둘 정도로 운영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신분상 처분 요구를 받은 게 137건에 달합니다. 부산 경제진흥원의 부실한 복무 관리도 지적됐습니다. 출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복무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부정하게 수령한 출장비가 약 830만 원. 공사 계약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내부 인테리어 공사량을 임의로 분할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인 이상 견적 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겁니다. 신분상 징계 처분을 받은 건수가 96건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영화의 전당 측에 기관 경고와 함께 직원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부산경제진흥원에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